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너지고 주저앉는 미국 인프라. 오바마 영화가 선박 충돌을 예언했는가. 그리고 디디 모스크바 파키스탄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볼티모어에서 다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거대한 선박이 다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인재다. 사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인프라 스트럭처의 노후화된 상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음모론이지만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 사고 자체만 봤을 때 미국의 인프라 스트럭처의 문제, 이것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다리는 제법 오래된 겁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미국의 노후화된 철도, 이것 때문에 기차가 자빠지고 화물철도가 넘어지고 사고가 터지고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암트랙이 자빠져서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작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프라 스트럭처 개선 작업을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야,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무너지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현실은 참담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죠.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이 다리가 좀 낮게 지어졌다. 그래서 걸렸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배가 정확하게 지나갔다면 배 높이보다 위에 교각이 있었기 때문에 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티지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리가 낮다는 것은 레이시즘이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 볼티모어에는 흑인들이 많이 삽니다. 흑인들에 대한 레이시즘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볼티모어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낮게 지었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교통부 장관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고 현황입니다. 이 콘테이너선이 부딪혀서 어쨌든 교각을 받아가지고 이 옆에 쭉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미국의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인가. 이번에는 배가 부딪혔기 때문에 변명거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변명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스트럭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배가 아예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데 상판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 기억으로는 시애틀 북쪽, 벤쿠버와 시애틀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거기에 있던 어떤 다리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기억납니다.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황당하죠. 한 몇 개월 동안 차들이 옆으로 다른 다리로 빙 돌아다녔습니다. 특별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지은 지가 80년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미국 프리웨이의 고속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젠하우 때 만들었습니다. 한 70몇 년 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하나씩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피치버그 근처에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도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고 몇 사람이 희생되고 이런 기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을 개선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명합니다. 플로리다 마이미 북쪽에서 어떤 콘도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옆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동이 무너졌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90여 명 정도가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뉴스가 처음에 며칠 잠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주요 언론에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는 싹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어떤 사고가 터지면 하루 이틀 그렇게 터듭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미국의 금권 세력,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치 권력, 이들의 구미에 맞는 소식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주정부의 불만을 가지게 되고 연방정부의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지배 세력은 이런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 싹 덮어버립니다. 다리가 자빠져도 며칠 지나면 싹 덮어버리고 분명히 이 볼티모이 다리 사건도 한 며칠 지나면 언론에서 싹 사라질 겁니다. 언론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어떤 세력이 언론을 조정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로컬 언론에서 심층 보도하고 탐사 보도하고 이런 것은 간간히 올라오겠지만 일단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런 사건 대부분은 덮어버립니다.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이번 사건도 일주일 동안 좀 시끄럽다가 그다음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와이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멀쩡한 마을 하나가 통째로 다 타버립니까? 물론 자연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또 이제 불씨가 막 날라다니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있지만 한 마을이 통째로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 뉴스 역시 일주일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 전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와이에 살지 않으면 이 하와이 화재가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일주일 길어봐야 한 2주일 이 정도 뉴스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뉴스는 심층적으로 탐사 보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방당국의 문제 혹은 다리 같은 거 인프라 스트럭치의 문제 건물 안전 진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덮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파헤치면 곳곳에서 시한폭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동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 파헤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유럽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길어봐야 한 100여 년 정도 그때부터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렇게 됐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파헤치고 또 수선을 해야 됩니다. 유럽에 가면 몇백 년의 건물도 있는데 물론 유럽에도 사고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미국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도든 엘리베이터든 건물이든 상관이 없다. 그냥 폭삭 무너지기 전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 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취약점들이 유달리 심각하게 드러나는 거죠. 물론 한 2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한 20년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보면 콘시럽 프로젝트다 콘시럽 콘크리트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는데 쉽게 폭삭 주저앉는 거죠. 야 저거 콘시럽으로 지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휘어지고 뒤틀리고 그 다음에 기차가 가다가 자빠지고 이런 사건이 매일 터지는 거죠.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중들은 최근에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야 회복이 불가능하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1대1로 그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중국의 기술을 중국의 자본과 건설 인력을 받아서 새로 치워라 이런 조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건설 기술 이런 노하우들이 중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데 보면 중국은 아주 첨단 빌딩, 다리, 항만시설 이런 것을 짓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미국 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산업화 역사가 중국보단 길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에 만든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개선하면서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국은 이런데 게을리하는 거죠. 온통 바깥에 나가서 전쟁 놀이, 돈 놀이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멀쩡하게 있는 공장들은 뜯어가지고 중국에 옮기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는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프로핏을 뽑고 이들은 또 사치성 어떤 프로젝트만 추진하는 거죠. 플로리다에 콘도를 짓고 이런 것만 합니다. 정작 미국 사람들의 생명, 삶,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곳에 대해서는 게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내 정류공장, 미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정류공장을 지은 것은 50년 전입니다. 1970년대에 정류공장을 마지막으로 짓고 그 다음 한 지금까지 정류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류공장을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끌고 온 거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철강공장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노후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폐쇄해버린 거죠. 그것이 베들렘스틸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인가 미국의 US스틸, 미국의 자부심입니다. 이게 일본의 신일본 제철인가 거기에 팔렸다는 뉴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경제 씨앗, 산업의 씨앗인 철강제품, 이 회사 마지막 남은 회사 이것도 큰 겁니다만 이것도 일본에 팔린 겁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반면 중국은 멋들어진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분 내야 미국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실공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건설 품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 볼티모 있는 이런 다리, 이런 것은 미국 경제의 중추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짓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사진을 보면서 미국민들이 중국 일대일로에 동참해서 중국의 자본을 그려들어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개선하자. 아프리카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 건설회사 있습니다. 건설회사도 있고 또 건설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중국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성, 뻥튀길 수 있는 거. 미국 경제 근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에 큰 산 콘도를 지어서 비싼 값에 팔고 중국 애들 돈 싸들고 오면 거기다가 100만 불 이렇게 받아서 팔고 이런 국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사건 영상 이것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이 들어오다 갑자기 나갑니다. 입에 전원이 갑자기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어택 영향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나가면서 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보시죠. 배가 방향을 꺾습니다. 그리고 이 교각의 기둥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옆으로 쭉 한꺼번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이버어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부티지지가 이야기했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교각은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정상적으로 지나갔다면 이 배는 이제 교각의 이렇게 다리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딪히고 한꺼번에 이렇게 푹석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사건의 영상입니다. 이 사고 영상을 봐서는 분명히 특이한 것은 있습니다. 갑자기 배에 전기가 확 나갑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의 다리, 이런 형태의 다리가 미국 동부를 가면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 50년 전, 60년 전에 이런 스타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다리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애틀 밑에 타코마의 어떤 다리를 만들었는데 강풍에 의해서 이제 어떤 진동이 발생하고 이 다리가 출렁이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선박이 다니는 곳에는 이런 형태의 다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다리, 유사한 겁니다. 이런 것이 동부에 가면 쭉 깔려 있습니다. 여전히 50년, 60년, 70년 전에 지어진 그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선박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짓는 다리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가 이 기둥을 때리려고 할 때 이때 방어하는 어떤 콘크리트 서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설령 어떤 충격을 주고 같이 때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은 영향이 없도록 지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 다리를 때릴 때 방어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다리, 인천대교나 이런 곳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리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가 가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방향을 이렇게 꺾어서 기둥을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버 어택이 아닌가,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이버 어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통념입니다만, 프란시스 스컷 키브리지의 파괴, 이것은 사고의 결과다, 배가 부딪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것들은 전례 없는 파손과 무능, 뭐 이런 상태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사고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인프라 스트럭처가 부실한 겁니다. 이런 충격이 없어도 다리가 푹석푹석 주저앉는 경우는 앞에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성국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버 어택을 한 것이 아닌가, 배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방향이 꺾이고, 이것 역시 우리가 파헤쳐야 하는 겁니다. 이 다리는 볼티모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리입니다. 경제의 어떤 중추를 이루는 그런 다리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의 주요 교통 동맥이기도 하고,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의 북동쪽의 경계선에 있는데, 이것은 미국 동부 물류망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크림반도의 캐르츠 해업 대교보다 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교량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싱턴 DC가 있고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는 미국 동부의 허브항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뉴욕과 뉴저지, 이쪽에서 또 하나의 허브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볼티모어 이 허브,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물품이 옵니다. 바로 이 볼티모어나 뉴욕, 뉴저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물품들이 미국 전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볼티모어는 미국 경제의 생명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 볼티모어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볼티모어 워싱턴 DC 지도입니다. 이쪽에 동쪽으로 오면 이쪽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산업시설은 뉴저지부터 쭉 내려와서 볼티모어 워싱턴 DC 그리고 버지니아 이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쪽 편에 다 있습니다. 물건이 이렇게 들어오면 볼티모어에서 하역하고 또 볼티모를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여기서 물건을 싣고 또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 주요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항만시설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가 바로 이 스카키 브릿지입니다. 만약에 이 다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화물차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삥 돌아서 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다리들은 수많은 어떤 화물차를 견딜 수, 그런 교통량을 견딜 만한 그런 다리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붐비게 되겠죠. 항만에서 바로 이렇게 지난 다음에 워싱턴 DC로 가고 그리고 남쪽 버지니아, 캐롤라이나주들 이런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볼티모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다리가 무너진 거죠. 당분간 미국 동부 물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풍자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 남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졌다. 풍자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다리를 짓는 건 아니죠. 이런 다리는 미국 시민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자들이 짓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인프라스트럭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보스톤에서 이렇게 워싱턴 DC까지 이쪽 지역은 고속철도를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짓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지금 미국은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이따가 어떤 다리가 무너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이제 하나 새로 지어야겠네 하고 가는 겁니다. 어디 이제 기차가 자빠지면 철도 좀 새로 깔아야 되겠네 이러고 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leave the world behind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다. 혹은 세상을 잠깐 떠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치가 마비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통신망이 마비됩니다. 그다음에 전기가 마비되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결론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 뱅킹 시스템, 전산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테슬라 이런 것도 다 고장을 일으킵니다. GPS도 다 먹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영화에 보면 특이한 일이 나옵니다. 유조선이 바닷가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나고 혹은 어떤 사이버 어택에 의해서 배가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오바마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 영화 제작에 오바마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영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본을 보고 이 영화가 괜찮다. 그래서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미리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오바마 신기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천리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꿰뚫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내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코리아라고 나오는데 북한군인지 한국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군이 캘리포니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또 동쪽을 공격하고 희한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됐는데 오바마가 미래를 꿰뚫는 능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에 멈췄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배가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자동 항법장치 고장나고 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바닷가로 오게 되는 거죠. 이 배도 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배 이름이 화이트 라이온입니다. 하얀 사자죠. 그런데 이 배가 스리랑카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 국기의 문양에 사자 문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오바마가 성견 지명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기차가 자빠지고 배가 충돌하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비행기에 창문이 뜯어져 나가고 하와이에 불이 나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가 갑자기 나가고 텍사스에서도 불이 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넓은 면적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 공장에서도 계속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디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디는 지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일단 저기 캐리비안으로 갔는데 확실히 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의 어떤 전용기는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플로리다 마애미죠. 이쪽에서 군대 수준의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 집을 급습했다. 억울하다. 자 이 사유지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데 군용 수준 병력이 오고 미국의 전 언론들은 항공 촬영하면서 크게 대서특필하고 그런데 디디는 도망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가치없는 비난을 바탕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쨌든 디디는 도망갔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디디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올라온 것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디디 관련되어서 상세한 내용이 올라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힙합계, 랩 그리고 음반, 영화, 방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 이것을 많은 흑인 엔터테이너들이 과거에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칼 베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 엔터테이너, 이쪽에서 많은 경고를 했었다. 첫 번째로 아이스큐브, 그리고 캣 윌리엄스, 그리고 데이빗 채펠, 그리고 케인,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런 흑인 엔터테이너들, 대중음악가들, 이들이 흑인 엔터테이먼트 산업에 굉장히 어두운 비밀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무엇이다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비판을 하면 이들 엔터테이너들은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생매장당합니다. 흑인 인권을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흑인 엔터테이너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때는 무자비하게 인권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미국 사회의 특색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이 흑인 랩, 이것이 CIA의 싸이옵이 아닌가. 어떤 미국의 지배계급이 어떤 대중 세뇌, 이런 용도로 이런 엔터테이먼트 산업을 이용한다. 이것은 알려져 있지만 특히 흑인 엔터테이먼트, 이쪽 관련돼서 이런 경고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버나 이런 데 보시면 간간히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캣 윌리엄스 그리고 데빗 챕팔, 이들 역시 미국 흑인 엔터테이먼트 산업에 있는 무시무시한 비밀들,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당연히 모르죠.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이들은 그런 세계를 한 번씩 본 겁니다. 그리고 기겁을 하고 뒤로 나와서 대중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중들에게 암시하거나 경고한다. 그다음에 이들의 연애 생명은 끝이 나버립니다. 연애 생명만 끝나면 다행이죠. 이들에게 무자비한 어떤 법적, 재정적인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들 대부분 파산해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암노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죠. 바이든과 딜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암노는 바이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멕시코 대통령에게 국경 문제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꺼내드렸습니다. 일단 쿠바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그리고 중남미,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이 저지른 겁니다. 멕시코 내도 불법 입국자들,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경을 연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 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서 군 병력이 동원되어서 이들을 저지했습니다만 그거 다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영상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모스크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의 FSB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번 테러 배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배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수력발전소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에 누가 와서 테러를 저지렀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쪽에 오면 분리주의자들 있죠. 한 달 전인가요?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들 분리주의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들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역시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파키스탄을 괴롭히는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세력 이들도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도 독립을 하려는 크루드 분리주의 세력이 있죠. 그중에 급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위에 있는 PKK 이들도 이라크와 터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들도 역시 미국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PKK 그리고 이란을 괴롭히는 또 다른 테러 단체 MEK죠. 어제 말씀드렸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미국과 서방에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기 참 힘든 말인데 미국이 어떤 적성국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 이들이 그들 주변 지역에서는 테러 단체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A라는 국가가 미국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이 A라는 국가의 목을 조이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라는 국가가 적성국입니다. 이 적성국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이쪽 테러 단체를 지원을 한다. 대표적인 게 우쿠낙지와 러시아 사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코소보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알바니아계 마피아들입니다. 테러 단체들이죠.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이들에게 독립 세력이다 이런 라벨을 붙이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테러 단체죠. 아직까지 모스크바에 있었던 테러, 이 테러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참 만약에 미국이 연료가 되어 있다 이러면 정말 찬담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돌아다니면서 할까? 그리고 파키스탄 관련된 또 다른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무부 차관인데 도날드 루입니다. 우쿠라이나 담당은 빅토리아 눌랜드다. 그런데 파키스탄 담당은 도날드 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람칸을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파키스탄 군부를 설득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임람칸을 끌어내린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국무부 차관 도날드 루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지금 미국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이란과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다. 그 경우 미국은 파키스탄에 끔찍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천연 가스를 가져와서 파키스탄 내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람칸이 꿈꿨던 거죠. 당연히 지금 군부 역시 군부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파키스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란과의 파이프라인 어떤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당연히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이쪽 이란을 통해서 이라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파키스탄을 그냥 북한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냥 꽉 군대를 지고 그다음에 주변국들과 다 싸우는 겁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 인도와 앙숙이고 아프가니스탄과 앙숙이고 그리고 이란과 앙숙입니다. 중국과 앙숙이죠. 이런 틀을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목적인데 파키스탄은 건설적인 생산적인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뜻에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제재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로우정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